코모스타카 코모스타카 필리핀은 3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농사를 중요하게 여긴 나라인데요. 그래서 계단으로 이루어진 도는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나라꽃은 삼바기타입니다. 손님들에게 환영의 의미로 선물을 하는 꽃이랍니다. 필리핀의 전통집은 바하이 쿠보예요.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야자스잎이나 코코넛잎을 엮어서 지붕을 닫는답니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음식은 신이강입니다. 신이강은 신맛이 나는 찌개와 비슷한 필리핀의 대표적인 국물 요리랍니다. 필리핀은 보라카이, 보홀, 세부 등의 섬 관광지가 매우 유명합니다.